한글자막 by 한효정 추, 추워지는 늦은 가을에 수, 수확의 열매를 가득 담아 감, 감사밖에는 드릴 것 없어 사, 사무치는 가슴으로 주를 향한 노래 한 소절 부른 아이다 이 정도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행시를 쓰고 계실 텐데 사행시 쓰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사행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오늘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작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있고 오늘은 지난주 유다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교회의 정말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쓴 베드로 후서는 그가 로마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그만큼 당시에 영적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 키르키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권고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 그들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인지 알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제리 마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읽을 때에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베드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 어느덧 11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얼마 전에 반팔을 입었는데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년 어떻게 보낼까 했는데 벌써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특별히 한국같이 모든 것이 빠른 사회에서는 시간은 정말 금 중에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정말로 시간 어떻게든지 잘 지키기 위해서 애들 쓰시죠 또 오셔서 예배드리고 봉사 끝나고 할 일들이 또 많으실 거 아닙니까 장도 봐야 되고 또 아프신 부모님들 계시면 찾아뵈야 되고 또 아이들 챙길 거 있으면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데 인생의 시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노년 준비는 잘 되는 것인가? 노년인데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원로 목사회가 있어서 소망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원래 젊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늘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사모님의 기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치매 걸리지 않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아갈 수 있게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시간 전까지 대화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짧게는 오늘 하루 길게는 우리의 인생 전체 더 길게는 우리의 영생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인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영어로 present 하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거든요 선물이고 현재이고 현재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간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시간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간이 벌써 온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날 시험 한 번을 잘못 봐서 문제 하나를 더 틀리면 등급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때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간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저희들은 시간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아가면서 열심히 시간 내어서 살았는데 계획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시간과 계획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게 될 때 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요 늘 시간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날짜가 좋을까? 길일일까? 결혼을 앞두고 이 날짜가 잡는 것이 흉일일까? 기일일까? 사주팔자를 보고 사람들은 시간을 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시간 때문에 무언가를 잘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뜻하는 일반적 단어가 있고요 또한 바로 그때를 뜻하는 카이로스 바로 그 모멘텀 바로 그때를 말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과연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산부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분이 서 있길래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목사님 동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반말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하면서 목사님 동창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더라고요 여자 짝 아니고요 남자 짝입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공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도 공학 박사가 돼서 살다가 잠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있던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수학을 정말 잘했고 과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를 가르쳐줬던 친구예요 저는 완전 문과 스타일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목사가 될 걸 알았어 너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너 괴롭힌 애들 많았잖아 내가 그때 좀 마음이 그랬어 너 참는 모습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오르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이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창회도 나가고 그러시죠 저는 뭐 가끔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 거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고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그때도 목사가 된다 그랬구나 내가 그때도 애들 전도했었는데 거기서도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 생각나더라고요 IMF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딱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인생에 전환이 많았죠 직장을 떠나고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입장에서 그 친구도 그것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저도 사실은 원래는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갈 생각이었는데 더 이런 것들이 앞당겨졌고 원래는 독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사실 3년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냈는데 서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과정들이 복잡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꼈어요 아 나는 정말 부족했구나 목사되는데 10년이 걸리게 하셨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내 계획과 시간표대로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실수를 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영어 들려주고 요즘 갓난 애들도 막 영어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때는 유치원을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 맞지 않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 시간표가 나름대로 나도 시간표를 짜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내가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 것보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도착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뭔가 시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쯤이면 우리의 환란이 끝날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 과연 시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시간 하면 가장 인내로 그 시간을 참았던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노아입니다 베드로 전 후서에 모두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방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믿음의 인내를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600세 때의 이 홍수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우셨습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큰 방주가 필요합니까? 아니 소나기가 내리면 그 정도 준비하면 되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노아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우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간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만물은 늘 똑같지 않아요 저 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달라질 게 없는데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지구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연주의라고 말합니다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그냥 자연인 거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그 협소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고 무슨 일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이러면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동안 이것 때문에 큰 전쟁이 있었죠 왜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미국에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립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립학교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 합니다 다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아는 듯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교회에서나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학교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구는 몇 살입니까? 지구는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요 과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지구는 몇 살입니까? 45억 년 이상입니다 45억 년 45억 년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구가 45억 년인 것을 알려면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산하는 법이 있을 겁니다 45억 년하고 숫자를 갖다 대면 사람들은 그 숫자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했겠지 사실 45억 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특징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측정하는 것이죠 측정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측정보다는 추정에 가깝죠 정말 지구가 45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측정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때는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성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철학 사상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45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53 학교 학생들과 수학 선교행을 갔는데요 일본의 국립과학관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이니까 뭔가 과학도 배우고 해야 되니까 갔는데요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너무 잘 만들어놨다는 것 더 놀란 것은 입구부터 일본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깔려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그 전개가 흐름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일본어를 모르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자연사 박물관이나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오니안 박물관이나 일본의 국립박물관이나 모든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자연사를 다룬다는 것 자연사는 뭡니까? 자연의 역사인 거죠 지구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왔는지 생물의 기원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진화된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과학관도 창조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것만 사실이고 종교는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보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겁니다 과학은 뭐고 과학주의는 뭐냐 과학은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과학주의는 뭡니까? 과학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기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가소를 세우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생물의 영역, 진화 하나의 가소를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제외했을 때 설명 가능한 것이지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술적 진리도 있고요 철학적 진리도 있고요 신학적 진리도 있고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제가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편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덕을 결정할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각자가 알아 사는 거죠 누가 옳다 그르다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진리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학이라고 하지만 과학 외에 또 다른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과학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고 과학이 이념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창조만이 아니라 종말에 관해서도 끝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듣고 나서 추정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3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물의 심판이 있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재난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계나 모든 유엔의 지금 공통된 관심사는 재난의 문제입니다 캐테스트로피라고 하는 이 재난의 문제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기술사회가 가져올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그저 자연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유물론의 물질의 개념만 본다는 거예요 자연의 영역 바깥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 이성의 바깥에 있는 초이성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만 맞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듣는 것도 모든 주파수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과학주의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100%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대단한 과학을 아는 것처럼 숫자를 갖다 대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시간에 관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요 베드로도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에 대한 이 한 가지 우리에게 천년과 하루는 너무 큰 차이지 않습니까? 45억 년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사실 45억 년이라고 말하면 누구도 이해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루와 천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시간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누구의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림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기다려 봐라 뭐 옷이나 내가 죽을 때까지 세워볼게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베드로 후소 3장 구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시간을 늘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 인생 전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멸망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요 내 시간 조금 쓰면 난리가 나요 앞에 조금 가로막고 차 타고 가다가 난리가 나요 시간, 내 시간인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루와 천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기를, 저 사람이 구원 받기를 저 민족이 구원 받기를, 저 민족이 구원 받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성경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유다서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유다서는 애녹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애녹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애녹서라는 것이 외경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유다서에 보면 바로 이 애녹의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애녹은 누구냐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자, 제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칠대손 애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 등장하는데요 애녹은 심판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한테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성경 퀴즈 할 때 늘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 맞아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 성경 퀴즈 어릴 때 많이 하셨던 분들 성가대 많이 계시네요 자 바로 이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해석은 이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창세기 5장 6장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가 969사를 살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600세 때의 홍수가 임했는데요 바로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족보를 숫자를 세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969년 하나님께서 애녹을 데려가셨고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년 그 시간 바로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을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드셀라는 거의 천년을 산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969년 아니 천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오래 참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자녀를 참는 것입니다 아이가 좀 더딜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답답할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못 알아들을까?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시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까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여러분 고통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곳곳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두렵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변화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실 것이고 물질이 다 풀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에 탄다는 거죠 유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물론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유물론 철저한 물질주의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과학을 넘어선 과학주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마치 노아 때 홍수같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죠 경애하라는 것이죠 아 두려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에서 13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과 그 하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쫓깁니다 저도 올해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쫓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비전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뭐 계획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한 시대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저라고 해서 무슨 계획이 딱 나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2024년에 대한 문구가 어떨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교회 모습도 나의 모습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시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올 한해를 돌아보면 아휴 이것밖에 못했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아쉽다 왜 이걸 못했을까 왜 1월달에 이걸 안 했을까 왜 5월달에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전한 것 같고 미완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하는데 주문을 했는데 이제 3명 거는 나왔어요 같이 갔는데 조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의 걸 좀씩 뺏어 먹는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뺏어 먹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오셨어요 봤더니 제 주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 주문이 안 들어갔다고 제가 괜찮다 그랬죠 성질 나지만 배도 고프고 그랬는데 또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사장님이 오시면서 재료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긴가 화가 더 나죠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친척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잘 쓰고 가면을 잘 쓰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30분이 40분이 다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고 가는데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청년이 그 사장님한테 좀 눈치를 보고 좀 뒤에서 혼난 것 같아요 이 말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멀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못한다는 얘기죠 주문도 받고 갖다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멀티를 못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 친구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열 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개도 한 번에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을 빼앗겼잖아요 기다려준 것 그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것 이것이 오늘 그 친구에게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은 거죠 거기서 제가 막 해봤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을 산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유명한 말씀 있죠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월을 시간을 아껴서 1분을 줘도 아껴서 더 공부하고 1분을 줘도 더 아껴서 더 성공하고 쥐어짜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의 원어는 세월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오늘 내 시간을 아껴서 구속이 아니라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게으르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말로 구속한다는 것은요 나보다 못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 그를 기다려주는 것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참아주는 것 그 형제와 자매가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같지 못해서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구속하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분주하게 한 해를 사셨습니다 잘한 것 못한 것 다 있죠 평가할 수 있지만요 다 내가 평가하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올해 한 해가 낭비가 아니구나 지금 아직까지 열매는 없지만 이제 줄기가 나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보다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합니다 아멘